우리 아이가 도저게 터졌구나 공교육이 실리더가 딱 떨어진 거예요 국가 1등 국가 1등 걔네 같은 근무장의 딴이고 이게 사실 쌍둥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게 있죠 공교가 딱 한 명만 정정적 정답이었던 그거를 기재할 수 있는 거야 근무장 자리가 시험지를 보관하는 근구 바로 옆에 있더라 아 이 친구 정말 억울하구나 그래도 직접적인 증거 없어요 다 정황이다